오늘은 우리 고대사의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우리 역사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왜곡이 되었나를 보겠습니다 먼저 단재 신첨 선생의 독사신론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역사를 쓰는 이는 모름지기 그 나라의 주인 되는 민족을 선명히 나타내어 그를 주체로 삼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체는 바로 민족이라는 것이죠 지금 교과서에 우리 역사는 어떻게 기술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한국사를 보면요 고등학교 한국사입니다 우리 민족이 세운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에 대해서 나오고요 당군은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고조선을 공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기원전 4세기로 1600년에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칭하며 중국의 연과 겨를만큼 강한 나라로 성장했다 라고 나오고요 부왕과 준왕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해서 왕인을 세습했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강력한 왕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위만에게 정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준왕을 몰아내고 위만이 고조선이 왕이 되었다 그 다음 위만조선은 철기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고 철제 무기를 이용하여 주변으로 세력을 확장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만 정권이죠 위만이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찬타를 했는데 이때 철기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용이 돼서 세력이 확장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강력한 왕이 나왔다고 하고는 사실은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죠 그러니까 모순적인 내용들이 기술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위만 정권도 한무제가 공격을 해서 위만 정권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무제는 한은 낭랑현도 등 군현을 설치했다 그리고 이 군현도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창고 구시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로 보면 식민의 역사인데 오히려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는 식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